1, 2, 3 1, 2, 3 1, 2, 3 1, 2, 3 자, 왔어 바로 리버 네이버비 마카살ni USB Never be now 네이버 V.O.P. 어서와. 방탄회는 처음이지? 방탄회는 처음이다. 지민, 21살. 매력둥이, 재간둥이, 제이오. 22살, 해피 바이버. 민망하네요. 진, 24살. 어깨. 막내. 천국, 열아홍. 미니주가. 천재. 너희도 마디는 될 것 같아요. 22살. 렌먼스터. 팀에서 V라는 멤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김세영, V. 21살. 멋진. 소통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V라는 말만큼 좋은 말이 많은 알파벳이 있나? vision, visual, value, very, variety, various. 글로벌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동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빠르고 쉽고 사랑하게.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비어오시면 다 볼 수 있고요. 기존의 모든 영상 플랫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껏 보조 보셨던 새로운 무언가입니다. 대박일 거에요. 한마디로 very good.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약간 꽁냥꽁냥하고 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꿈이 없습니다. 뭐 숨겨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본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멤버들의 재미지고 못난 얼굴들이라던가 저의 잘생긴 얼굴이라던가 뭐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안에서도 화면 밖으로도 저희의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웃길 거예요.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들의 리얼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메이크업. 나 자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비우고는 되게 정신없잖아요. 뭔가 되게 시끄럽고 말 엄청 많고 새로운 창이죠. 뭐라니. 까도 까도 컨텐츠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양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네요.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메인에. 저희가. 제발. 방탄소년단이다. 비가면 방탄소년단이고 방탄소년단하면 비가 떠오르는. 제가 이제 못 봐야 되면 저의 매력이 많은데 우울하실 때 봤으면 좋겠어요. 비가 생겼어요. 저랑 이름이 갔습니다. 저희가 위로 다양한 재미난 모습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고 위도 마반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분들께서 저의 궁금한 모습들을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위를 찾아주세요. 위를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방탄소년단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빅 파이팅! 전사를 만들 거예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세요.